네 그러면 오늘 24번째 시간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잠깐 뭐 보여드렸듯이 이번 챕터 7에서 할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파워 스펙트럴 던서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불리는 기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에서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요거는 클락인 것 같고요 오른쪽이 이게 단자 같아요 보면은 소위 말해서 RF 시그널들은 그 입출력 시에 단자가 좀 특별해요 RF 시그널 관련해서 RF는 Radio Frequency라는 뜻이죠 굉장히 애매한 말이긴 한데 예를 들면 Radio Wave라는 말 있죠 여러분이 그 전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파와 전자기파 어떤 때는 전자기파를 줄여서 전파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Electromagnetic Wave라는 것의 어떤 특정한 대역을 Radio Wave라고 하죠 그리고 그 Radio Wave의 주파수들을 Radio Frequency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EM Wave 중에서 가시광선 이라든가 적외선 이런 거는 당연히 Radio가 아닌 거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Radio Wave는 좀 독특한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회로 이론에서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RLC 서킷이 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그리는데 어떤 소스가 있고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 다이어그램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해요? R 그다음에 CL이 Lumped라고 하죠 덩어리 져 있다 맞아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와이어의 이 부분 도선의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어때요? 실제로 같은 전위를 갖는 걸로 보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게 나선, 껍질이 벗겨진 선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볼티지 미터로 이렇게 갖다 대면 0V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정말 도선 있잖아요 여러분 피복이 있고 도선이 있을 때 물론 여기에도 인덕터 성분이 있고 리지스터 성분이 있고 커페시터 성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다 대보면 어때요? 이게 마치 정말 아이디얼한 이상적인 도선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와이어의 길이는 별로 안 중요하다 물론 엄청나게 길어지면 그게 저항이 누적되겠지만 조금 달라지는 건 별로 중요 안 하겠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 RF 시그널을 RF 시그널을 날의 도선에 해당하는 RF 케이블이라는 것은 주의를 해야 돼요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말 그대로 전파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를 들면 RF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3GHz 정도 되면 웨이블랭스가 10cm 정도 되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RF 케이블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케이블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케이블에는 단자가 있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케이블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들어간 게 똑같다 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게 페이즈가 달라요 알겠어요 이 웨이블랭스에 해당하는 것만큼 10cm라면 10cm 동안 2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cm의 정수배가 되는 이그젝트리 수학적으로 정수배가 되는 케이블을 쓰면 페이즈가 안 돌아간 출력이 나오는데 짧은 걸 쓰면 예를 들면 페이즈가 위에 거보다 덜 돌아가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해요 학생들이 알겠어요 저희 학생들도 RF 할 때마다 실수를 많이 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RF 시그널을 컨베이하는 RF 케이블은 RF 케이블 길이가 바뀌면 이 시작점에 입력단에 가한 RF 시그널이니까 주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잖아요 그 페이즈가 출력해서 달라져요 정말 말 그대로 전파, 도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도파관이랑 비슷해요 케이블이 그래도 어쨌거나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로스들이 많기 때문에 RF 신호들은 여러 형태의 커넥터들이 개발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커넥터가 좀 달라 보이죠 평소에 여러분이 보던 거랑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회로 실험 같은 거 할 때 보면 펑션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풀어가지고 도선 이렇게 끼우고 잠기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TV라든가 VCR 이런 데 있는 것처럼 그런 RF 케이블 단자가 있는데 이거는 이 단자는 여러분이 그 집에 TV 수상기 뒤에 있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죠 그런데 얘는 많이 다르잖아요 주파수가 높으면 어떤 커넥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하는 것은 이쪽 축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쪽 축이 프리퀸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센터 4.1 GHz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센터가 어디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네요 그렇죠 지금 다섯 칸이잖아요 여기가 4.1 GHz 주파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스펜이라고 있잖아요 스펜이 160 MHz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0 MHz라는 뜻이겠죠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데 특별히 여러분이 아는 후리의 트랜스폰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그널을 주로 이제 랜덤 프로세스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것의 파워 스펙트럼을 보여줘요 파워 스펙트럼을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인 기초를 이 챕터 7에서 배운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파워 덴설티 스펙트럼 또는 파워 스펙트럴 덴설티라고 해요 그래서 PSD 파워 스펙트럴 덴설티 이렇게 많이 불러요 PSD PDS라고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PDS를 많이 쓰는데 축약으로는 안 쓰고 있지만 PSD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리고 이 챕터 7 관련해서는 파워 스펙트럼만 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만들어놓은 K-MOOC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한 4, 5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변복조와 전력 스펙트럼 그래서 여기 전력 스펙트럼이 파워 스펙트럼이죠 파워를 전력이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스펙트럼은 번역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전력 스펙트럼 했는데 이 강의를 보시면 파워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 얘기도 하고 컴플렉스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 좀 뭐 302 시간에 배운 거는 랜덤 베리어블 이런 거 하다 보니까 파워 스펙트럼을 제대로 못 배운 것 같아 좀 더 정확하게 배우고 싶어 그러면 저희 가서 보면 되고요 우리 홈페이지에도 저 링크가 있어요 여기 제가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우리 302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578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요거를 다시 볼 수 있어요 KMUK에 가입하지 않고도 자료도 거기 PDF도 다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이 자세히 공부하면 되고 자 봅시다 제일 먼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타임 도메인 상에서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었죠 타임 도메인 상에서 제일 간단한 게 항상 이거죠 여기 S, A, P 그 다음에 여기서 아웃컴이 나오면 컨티넌스 타임 랜덤 프로세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맵핑 룰이 있어서 우리가 이 전체 큰 박스의 아웃풋을 S는 드랍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probability 스페이스와 이런 맵핑 룰이 퍼펙트하게 알려져 있으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풀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고 또 하나 풀 캐릭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은 뭐죠 그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DRM처럼 Any N에 대해서 Ns order CDF 든 PMF CF 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퍼스트 오더와 세컨드 오더만 줬으면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 된 거죠 다만 가우시안일 경우에는 어때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퍼스트 세컨드만 주면 사실 된 것과 마찬가지죠 가우시안일 때는 심지어 민과 오토 코리레이션 펑션만 줘도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단 전체 모든 N에 대해서 Ns order CDF 를 안 주면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이고 또 랜덤 베리어블에서와 마찬가지로 모멘트 몇 개 준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민 그 다음에 오토 코리레이션 이것만 준다면 이것도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한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다 타임 도메인 상에서 이제 어떤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을 말한 거고 이 챕터에서는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그러면 랜덤 프로세스에서 여기서 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각각의 S에 대해서는 이게 샘플 패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각각의 샘플 패스 각 샘플 패스의 우리의 트랜스폼 컨티뉴스 타임 프리의 트랜스폼겠죠 이 경우에는 이것을 해서 이거 가지고 뭐 나타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각각을 여기서 X, capital X, T, S라는 것을 T에 대해서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S가 하나 날라오면 내가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 펑션을 하나 집어서 던져주면 되잖아요 맞아요 샘플 패스 X of T 어떤 S0가 존재하고 각각의 S0에 대해서 이것을 프리의 트랜스폼을 한게 존재해주면 맞아요 프리의 트랜스폼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노테이션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냥 얘를 주면 되잖아요 여기 뭐 capital X, T, S로 하나 capital X, F, S0로 하나 continuous 파라메타인 건 똑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호미 시스템 시간에 저한테 배웠으면 제가 이걸 강조를 매우 매우 많이 했는데 보통의 그 책들도 이걸 강조를 안 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주어진다고 해서 프리의 트랜스폼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이 continuous time 랜덤 프로세스 예를 들면 우리 와이센스테이션이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샘플 패스가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프리의 트랜스폼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샘플 패스의 그렇잖아요 이게 S0로 바꾸면 샘플 패스가 나오잖아요 샘플 패스가 모조리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면 그냥 뭐 정말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이것만 가지고 그런데 어떤 거는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샘플 패스가 전부 모조리 프리의 트랜스폼을 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프리퀸스 도메인 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랜덤 프로세스를 주파수 영역에서 해석하는 것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프리의 트랜스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어떤 프리퀸시 펑션을 구할 거예요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그래서 그것이 뭔지를 보도록 합시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배울 파워 스펙트럼이 랜덤 프로세스의 샘플 패스의 프리의 트랜스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책에 있는 것과 달리 제가 다 고쳤는데요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상에서 배웠던 것을 조금 이제 더 보강해서 설명을 할게요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 컨티넌스 타임이에요 X of T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걸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프리의 트랜스폼과 관련하여 필요한 몇 가지 집합을 정의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랜덤 다이어그램이 있고 이게 The set of all continuous time signals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X of T라고 이런 분은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게 L1 펑션 이라는 것들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 어떤 교과서였던 나오듯이 Absolutely Integrable 한 펑션들을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뭐냐면 absolute value 를 취해요 콤플렉스 시그널이라면 모듈러스를 취한 건데 우리 그냥 절대값이라고 다 하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구간에서 적분을 했을 때 이 적분 값이 수렴해요 유한한 값으로 이게 그 뜻이죠 이게 인피네티보다 작다라는 뜻이 사실은 수렴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이나이트하다 여기서 좌변의 적분 값이 파이나이트하다 이런 뜻이에요 네거티브 인피네티도 파지티브 인피네티보다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네거티브 인피네티면 안 돼요 이 노테이션이 이렇게 적분이 무한대보다 작다라는 뜻은 적분 값이 파이나이트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적분이 파이나이트한 것을 Absolutely Integrable 또는 L1 펑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봐요 이렇게 여러분이 2 시그마 스퀘어 분의 t-mu 제곱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앞에다가 뭐 굳이 뭐 이런 걸 안 달아도 되지만 그럼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t에 대해서 일단 절대값 c어도 똑같죠 양수니까 적분하면 사실 가오시안 댄서 t니까 1이죠 이런 거는 Absolutely Integrable 하죠 그냥 Integrable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L1 펑션이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L2 펑션이라는 집합인데 L2는 뭐냐면 모듈러스를 취한 다음에 제곱해서 적분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L1과 L2는 서로 포함 관계가 없어요 이게 뭐 구간이 파이나이트 구간이면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인피니티 때는 일반적으로 이게 서로 포함 관계가 없어요 저도 신호미 시스템 하다가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교집합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L1 펑션은 말 그대로 Absolutely Integrable 한 펑션이고 L2 펑션은 Square Integrable 이라고 해요 보통 물론 그냥 스퀘어 한 게 아니에요 절대값 취한 다음에 스퀘어 했지만 뭐 Absolute Square Integrable 이렇게 말하기 싫어서 그냥 Square Integrable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시그널을 Finite Energy Signal 또는 줄여서 Energy Signal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에너지가 Finite 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X가 전류라고 하면 맞아요? 전체 시간 동안에 에너지는 I 제곱 R인데 보통 이렇게 뭐 Constant 붙이는 건 빼고 그냥 그 시그널 자체로 해서 또 에너지라고 부르죠 실제로 이게 J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X of t가 단위가 뭐 X를 제곱 뭐 X가 전류 전압의 단위 이런 게 아니라도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해요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아는 그 단위 줄인 단위와 관련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Sync Function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거 알아야 되는데 일단 Sync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Sync X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좋아해요 우리 책에 아마 파이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또 뒤에 고쳐놨어요 저는 파이가 들어 있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일단 Zero Crossing이 언제 일어나죠? 매의 정수 제로를 제외한 매의 정수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해야지 파이를 넣어야지 분자 분모에 다 파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0일 때는 또 1이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X를 0으로 보내면 파이 분의 파이가 돼서 1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이제 진동하면서 점점 작아지는데 Symmetrical 하고 Y축에 대칭해서 Symmetrical 하고 점점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 Sync를 예를 들면 질문하는 거예요 Sync는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사실 좀 애매해요 이게 그런데 제곱해서 적분하면 이 상태 있잖아요 높이가 1이고 이렇게 되면 이거 면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곱해서 적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죠? 2였나요? 1였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일단 이렇게 한번 이어 볼까요? 이렇게 삼각형 이어 보면 높이가 1이고 밑변이 1이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 위에 항상 있잖아요 이게 위로 볼록 하니까 맞아요? 이쪽만 더 하더라도 1은 넘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2였나요? 2였나 그럴 거예요 이거 제곱해서 하면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곱하면 뭐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때도 정답 못하겠는데요 그렇죠? 제 기억에는 2인가 1인가 그래요 이게 제곱하면 어쨌든 그래서 싱크 펑션은 스퀘어 인티그럽을 해요 이건 싱크 스퀘어죠 싱크 스퀘어를 적분해야 되는 거죠 싱크 제곱을 적분하는 거니까 싱크 스퀘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류가 있어요 이 L1, L2는 그냥 적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값을 씌우고 1승하느냐 2승하느냐 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로 이론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가 충분히 긴 시간 동안에 코사인 펑션 이런 거는 사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해서 그냥 접분을 해버리잖아요 편의상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죠 일렉트리칼 시스템이 발명된 게 시간으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여러분이 창조가 있었다고 해도 시간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을 거고 빅뱅이라고 믿어도 마이너스 무한대는 없죠 그러니까 충분히 긴 과거죠 그렇죠 플러스는 충분히 긴 미래고 어떤 오리진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코사인 사인 펑션 같은 걸 도입한 다음에 그냥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뭐 2파이 F0T 이런 게 있으면 이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돼요 어떤 이게 absolutely integral을 해요 일단 absolutely integral 안 하죠 그렇죠 주기함수면서 맞아요 네 무한대까지 있으니까 쭉 적분하면 점점 커지잖아요 그 다음에 스퀘어 integral을 하면 스퀘어 integral을 한가요 스퀘어 해도 어때요 2분의 1에다가 또 코사인이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 적분하면 어때요 또 저 2분의 1 때문에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런데 이런 시그널들이 유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단위 시간을 봐요 어떤 어떻게 하냐면 접분 구간을 딱 정한 다음에 이걸 구간을 델타라고 하고 델타 동안에 에너지를 계산하고 델타로 나눠요 그 다음에 델타를 무한대로 보내면 뭐죠 그 에브리지 파워라고 하죠 그건 유한해요 2분의 1로 이 경우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타임 에브리지 개념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을 되살리면 결국 이걸 계산하자는 거죠 맞습니까 오늘도 했지만 A라고 하는 것이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T를 생각한 다음에 이 아규먼트를 타임에 대해서 적분하고 구간 길이로 나눈 거를 다시 구간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타임 에브리지 했더니 여기서 또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파이나이트 하다는 건데 주의할 거는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떤 책은 요게 있고 어떤 책은 없어요 근데 저는 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참고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은 파워를 계산하면 얼마죠 참고로 요거를 파워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에브리지 파워 에브리지 파워가 얼마예요 0이죠 0 그렇잖아요 0도 파이나이트 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모든 에너지 시그널은 모든 파워 시그널 이렇게 해보니면 파워 시그널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일부 사람들은 일단 파지티브면서 파워가 파지티브면서 파이나이트하면 파워 시그널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파워 시그널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분류를 할까요 L2가 아까 L2 시그널이 전부 에너지 시그널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시그널은 파워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여기 파워 시그널이 있겠죠 파워 시그널들의 집합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신우소이덜 펑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파워 시그널이 되겠어요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Fourier Transform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 우리 학부 책들도 저자에 따라서 이 라이디안 프리퀸시 라디안 퍼세크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클, 사실은 사이클이라고 해도 되고 사이클 퍼세크 이렇게 해도 되고 헤르츠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죠. 이 헤르츠 단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통신하는 사람들은 이걸 훨씬 좋아해요. RF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신회로, 통신이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헤르츠를 좋아해서 여러분이 어떤 책으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다 헤르츠로 다 바꿔놨어요. 제가 헤르츠로 배우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RF 서킷을 하게 돼도 다 헤르츠로 할 거예요. 라디안 퍼세크를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통신을 하게 돼도 나중에 다 헤르츠거든요. 어차피 그래서 헤르츠로 할 텐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면 시그널 X 오브 T에다가 E to the J to pi F T라는 것을 내적하는데 컴플렉스 시그널 내적할 때 컨주게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네거티브로 바뀐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X가 E to the J to pi F T면 어때요? 이거 두 개가 딱 서로 컨주기 페어가 되면서 절대값 제곱 1 제곱 되면서 디렉트 델타 나오는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X 오브 T에 E to the J to pi F T 성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이제 컨티넌스 타임 푸리에 트랜스폰인데 이게 데피니션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뭐예요? 오른쪽에 있는 건 적분이고 적분은 극한이니까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이것이 각각의 F, 모든 F죠. 모든 F에 대해서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은 Absolutely Integrable 해야 돼요.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L1 펑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어때요? 아까 코사인, 사인 같은 거 우리 굉장히 자주 쓰는데 걔들 L1 아니잖아요. 맞아요? 아까 봤잖아요. 벤다이그램에서 L1, L2는 교집합이 있고 파워 시그널은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코사인, 사인 이런 거 다 들어있죠. 그렇잖아요? 뭐 코사인, 투, 파이, Ft 이런 거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그런데 어? Fourier Transformer 오직 여기서만 존재한다고 지금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어떻게 해요? 엔지니어들은. 디렉트 델타 써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얘를 2분의 2 to the J to 파이 F, F0라고 합시다. F0T 플러스 이렇게 봐가지고 얘를 프리에 트랜스포한 것을 디렉트 델타를 써서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엄밀히는 엄밀히는 F1 펑션이 아니죠. 제너럴라이스드 펑션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L1이 아니지만 디렉트 델타를 써서 프리에 트랜스포이 있는 것처럼 다루는 거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엄밀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잠깐 이거 X of F의 inverse transform이네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어떤 펑션이 있는 거예요. capital X라고 불리는 어떤 펑션이 있는데 거기다가 J to pi Ft를 곱하고 F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돼요? t의 함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름을 X hat이라고 하자고요. 맞아요?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하냐면 capital X of F의 이것을 inverse Fourier transfor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어떤 때는 어떤 때는 이 오리지널 X of T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Fourier transform을 해서 주파속력으로 보낸 다음에 inverse transform을 하면 같은 놈이 돼요. 그런데 그게 개런티가 안 되는 거예요. generalized func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X of T는 absolutely integral을 해서 Fourier transform이 존재했는데 Fourier transform 해놓은 capital X of F는 absolutely integral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inverse transform은 은밀한 의미에서 존재하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갔다가 오면 똑같은 놈으로 가지 않아요. 어떤 때는. 그래서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뭐예요? 이상한 트릭이 있죠. 여러분은 잘 안 들어봤겠지만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쓰고 있어요. 후리의 트랜스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을 배운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L2 펑션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에 대해서 사실은 정의가 돼요.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 파스바이스 릴레이션 배웠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X of T의 절대값 제곱 임과 동시에 capital X of F의 절대값 제곱 적분한 것 똑같아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시그널이 L2 펑션이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후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폰드 L2 펑션이에요. 그리고 인버스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복잡하게 설명은 안 하겠지만 민 스퀘어 센스로 여기서 보면 어때요? 이거 타임에 브리지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물론 1 오브 2 T는 없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분을 정의해요. 가운데서부터 쫙 이렇게 홍에 걸라지듯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만약 수렴하면 어떤 센스로? 민 스퀘어 센스로 그러니까 이 극한이 이 극한이 이 녀석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 극한이 절댓값 제곱해서 네 잠깐만요. 뭔가 빠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지금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네 이렇게 됐나? 이것도 적분을 했던 것 같은데 자신이 없어졌어요. 제가 이건 확인할게요. 하여튼 민 스퀘어 센스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렴하는 대상을 인버스 프리에 이것을 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폰 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던 것들은 다 어때요? 사실은 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폰 이고 그래서 그냥 기억을 이렇게 하면 돼요. 학부 수준에서는 파이너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면 프리에 플랜처럴 트랜스폰 하고 인버스 트랜스폼도 존재하고 두 개가 사실은 이퀴벌런트 클래스인데 그냥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어떤 몇 개의 포인트에서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뭐 올모스트 에브리웨어 같은 것처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시그널이면 파이너이트 에너지를 갖는 시그널이면 우리의 플랜처럴 트랜스폼도 존재하고 그 인버스도 존재하고 얘들이 민 스퀘어 센스로 같아요. 이거는 뭐 간단히 알 수 있죠. 이 X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적분해서 같으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을 하지만 파스바즈 릴레이션이 말하는 건 뭐예요? 시그널이 에너지 시그널이면 우리의 트랜스폼도 에너지 시그널이고 두 개가 같은 거죠. 이 에너지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 계산한 에너지와 우리의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계산한 에너지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녀석을 이 녀석을 에너지 스펙트럴 던서티라고 해요. 여러분이 대부분 많이 못 들어봤겠지만 이런 표현을 써요. 에너지 스펙트럴 던서티 왜냐하면 이게 프리퀸시 펑션이고요. 스펙트럴 뭐 이렇게 얘기하면 프리퀸시 펑션이라는 뜻이고요. 앞에 붙는 거에 따라서 적분하면 적분하면 에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얘를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적분하니까 뭐예요? 이게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XE 에너지. 맞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던서티 스펙트럴 또는 에너지 스펙트럴 던서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적분해서 에너지가 된다고 무조건 에너지 던서티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예를 들면 적당히 뭐 110기가헤르츠 만큼 쉬프트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X라는 X 오브 T라는 시그널의 에너지 던서티라고 할 수 있어요. 적분하면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적분하면 당연히 에너지가 되죠. 좋죠. 쉬프트 한다고 적분값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얘는 에너지 던서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많은 책에서 하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LTI 시스템으로 impulse response가 HT인 LTI 시스템으로 X 오브 T를 필터링하면 Y는 어떻게 돼요? 컨볼루션 인티그랄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신호미 시스템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정리가 뭐였죠? 아웃풋의 Fourier transform은 impulse의 Fourier transform 곱하기 impulse response의 Fourier transform Frequency response 라고 하죠.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아웃풋의 에너지 스펙트럼은 어떻게 돼요? 임풋의 에너지 스펙트럼에 얘가 제곱에서 곱해지는데 참고로 얘는 파워 또는 에너지 이 경우엔 에너지니까 에너지 트랜스퍼 펑션 이라고 불러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얘를 밴드 패스 필터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굉장히 내로우한 어떤 F0에 얘는 지금 리얼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여기 Fourier transform 한 것도 리얼 이븐 이에야죠. 필터니까 리얼 이븐 으로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어쨌든 매그니티드 스퀘어 니까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높이가 1이고 그러면 자 지금 X가 어떤 에너지 스펙트럼 을 갖고 있는데 얘를 필터링 했어요. 나오는 건 뭐예요 아웃풋은 보면 알겠지만 이 시그널 F0 근처에서 아주 내로우한 플러스 마이너스 엡실론 투 엡실론 이라고 합시다. 엡실론 제로 그 근처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뭐냐면 YF는 어때요? XYF 절대값 제곱 이죠. XF 절대값 제곱 인데 여기에 지금 제로 근처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Near F0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Elsewhere 이렇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웃풋을 보니까 더더욱 X가 에너지 스펙트럼 이라는 걸 알겠죠? 왜냐하면 이 아웃풋은 어때요? X의 플러스 마이너스 F0 근처 에서의 성분란 뽑아낸 거잖아요. 그게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아니죠. 아무데나 쉬프트 해버리는 녀석은. 적분해서 에너지는 되지만 저 녀석은 F-10 GHz 돼있는 어떤 F0 성분은 입력 시그널의 F0 에너지 덴설티티를 나타내고 있지 않은 게 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 덴설티티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설티티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에너지 스펙트럼 으로부터 시그널을 리커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되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X F가 처음부터 리얼 포지티브 였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매그니튜드를 취하나 안 취하나 똑같고 제곱 제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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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퀘어 루트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이상한 일이 안 생기잖아요. X T와 우리의 트랜스폰 은 서로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에너지 스펙트럼이 주어진다고 해서 시그널이 리커버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똑같은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는 완전히 다른 시그널이 존재할 수 있죠. 간단한 건 X를 그냥 딜레이를 줘보세요. 딜레이를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만 X의 T-T0 의 프리어 트랜스폰 은 시그널 X의 프리어 트랜스폰 에다가 리니어 페이즈 쉑트 된 게 나타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맞아요. 시그널을 딜레이를 한다고 해서 또는 어드벤스를 한다고 해서 에너지 스펙트럼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근데 딜레이 값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사실 딜레이 값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도 없어졌죠. 그래서 에너지 스펙트럼은 본래 시그널의 정말 에너지 디스트리뷰션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으로 배울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도 많은 정보가 사라진 상태예요. 에너지 스펙트럼에서도 많은 정보가 사라진 것처럼 차차 이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파워 스펙트럴 던서티를 가지고 우리가 프리퀸시 도메인 상에서 랜덤 프로세스의 특성을 보는 것은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 이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예를 들면 Zero Min Gaussian White and Stationary Zero Min Gaussian 랜덤 프로세스 이런 게 아니면 파워 스펙트럼으로부터 그 통계적 특성을 완벽하게 알지를 못해요. 파셜 캐릭터라이제이션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이 나중에 제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걸 다루다 보면 우리가 어때요? 편의상 시그널을 잘라낼 수가 있죠. X of t는 이런 어떤 플러스 마너스 인피너티 에 존재하는 거기에 존재하는 어떤 시그널이다 시그널 with uncertainty 이렇게 가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도 어떤 때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잘라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딱 이 구간만 그런데 잘라내고 나면 어때요? 잘라낸 시그널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얘가 X of t고 플러스 마이너스 T에서 잘라내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여기서 capital X sub t 오브 t 라는 걸 정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 T부터 T 구간 말고는 다 0으로 채워놓은 새로운 시그널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는 뭐 0부터 잘라도 되고 뭐 하기 나름인데 이렇게 잘라내고 나면 어때요? 심지어 아까 사인 코사인 펑션처럼 파워 시그널들 맞아요? 에너지는 무한대였던 파워 시그널들도 잘라내고 나면 에너지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의 트랜스폰이 잘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트랜스폼도 존재 안 하고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트릭은 뭐냐면 어쨌든 타임 리미테이션을 하면 훨씬 다루기 쉬워지는 거예요. 타임 리미테이션을 하면 예를 들면 뭐 제로에서 t 또는 마이너스 t에서 t 그래서 우리도 파워 스펙트럼 계산할 때도 사실 컨티넌스 타임 프리에 트랜스폰을 사용해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프리퀸스 도메인에서 뭔가 하려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타임 도메인 상에서 잘라놓고 잘라놓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뭐 프리에 트랜스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마치 프리에 플랜철할 트랜스폰 할 때 비슷하죠. 잘라놓고는 적분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스 T 구간의 인터벌 길이를 늘리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이치 샘플 패스는 이제 타임 리미티드가 되죠. 잘라내고 나면 또는 처음부터 타임 리미티드라고 했으면 타임 리미티드고 에너지 시그널일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바로 샘플 패스의 프리에 트랜스폰을 가지고 프리에 트랜스폰하고 이치 샘플 패스 가지고 우리가 뭔가 할 수도 있어요. 타임 언리미티드면 샘플 패스가 타임 언리미티드고 에너지 시그널이 아닐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프리에 트랜스폰을 가지고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여전히 잘라내고 나면 또 에너지 시그널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대충 아이디어만 얘기해주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걸 잘라요. 그래서 이렇게 캐피탈 T라고 인덱스가 붙은 어떤 타임 리미티드 랜덤 프로세스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의 프리에 트랜스폰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생각해요. 이렇게 절대값에서 씌우면 되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가지고 구간 길이로 나눈 다음에 시간을 무한대로 보내서 그것이 수렴하면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에 나와 있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가 랜덤이라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대값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른 다음에 후리에 트랜스폰을 해서 그 다음에 매그니티드 스퀘어 하면 에너지 스펙트럼이 나오고 그것을 2T로 나누고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expectation 해서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T를 알겠죠? 그래서 얘를 파워 스펙트럴 덴설티라고 해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합시다. 질문 있는 학생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질문 없는 학생들은 학관 이름 쓰시고 퇴실하시면 됩니다. 교수님 그 엑스트라 크레딧 문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는데 아 태아원 태아원